네, 사진 잘 찍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래요 저 사진 잘 찍습니다 왜냐? 황금비율을 알아야 돼요 내가 황금비율을 찍어줄게 내가 한 번 찍어줄게 그러면 사진 내결을 합시다 어? 좋아 형, 상원이 형, 모델, 바니 형 음식 같은 거 있습니다 우리 패션 잉크 샀던 바니 형 거기서 하는 거예요? 그냥? 거기서 할 거예요? 오, 포토 찍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? 오케이, 제가 멋있게 확인할게요 테콘 자리 끝났어? 자, 얘가 이제 할 거예요 글렀어, 글렀어 자세히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려고? 야, 이렇게 사진 하나 찍는데 오래 걸리면 너 사진 못 찍어, 얘 야, 모델 힘 빠져 죽어 뭐해, 안 찍어 야, 나 거기다가 야, 나 거기다가 싫어, 안 찍어 사진 진짜 못 찍거든요, 쟤 네, 저희 판독의 시간을 같이 좀 할게요 아니, 잠시만요 아니, 잠시만요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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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죠? 아휴 한숨만 나온다, 진짜 야, 이게 솔직히 골라주세요 원이면, 원 끄덕끄덕 해주세요 이거, 이거, 이거예요 이거 아니랍니다 이겁니까? 네, 솔직하게 왜 안 끄덕해 여기 두 번째 끄덕하셨는데 첫 번째라고요? 여긴 두 번째래요, 그럼 1대1 이제 반영이 골라주시면 돼요 네, 이거 1, 2, 2번 저의 완성입니다 뭐, 다음에 제가 이제 영국 가서 또, 진짜 영국 가면 제가 또 잘 찍거든요 이게 배경이 좋고 또 인물이 좋아야 잘 나오는데 제가 살짝 아쉬우니까 제가 영국 가서 찍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